야! 디노 뭐 디노 하지 왜 안 했어 디노는? 디노! 디노 투 노 투 마스터 플랜! 디노! 제이홉! 귀신 씨였다고 생각도 돼요? 아 이거 진짜 얘기해! 또 이붙이! 방송에서 수근이가 막 좋은 말로 재밌게 말해야잖아? 어 맞아 많이 봤어요. 그걸로 벌떡은 어때? 너무 놀랐어 그거.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빵 터졌어. 야 잠깐 중국 친구들이랑 빵 터졌어? 아니잖아! 근데 중국 사람이 봐도 빵 터진 거면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하나도 없는데 그 어경 너무 중국어랑 비슷하니까? 예전에 중국에서 오프닝을 하는데요. 제가 했어요 그냥. 따자 왓씨 여태 어떻게 뭐라 안 구워지? 그랬더니 주방장님이 나오시는 거야. 에이! 지역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? 하하하하 주방장님이 한 집 주방장님이면서 와! 여기에서 뭐야? 이거 나도 막 그랬어. 와! 그러니까. 같은 중국어 같긴 한데 땅이 커서 지역별로도 사촌이가 있네. 지혁이 있다면서. 지혁이. 못 알아듣는 지혁이 있네. 사촌이가. 그래서 대학하면서 얘기 나눠고 지나가다가. 숙소에서 갑자기 만두가 없어진 거야. 그래서. 누가 내 만두 먹었어? 다투는 거야. 다투는 거야. 다투는 거야. 다투는 거야. 아. 어? 어? 자쭈방장님의 만두 먹었다는 식으로. 아니. 아. 내가 무서로? 내가 한 사람한테 문자여 왔어. 아니. 내가 문자여 왔어. 내가 문자여 왔어. 네가 문자여 왔어. 내가 문자여 왔어. 진짜 이렇게 문자여 왔어. 그래서. 아니다. 아니. 아니. 나. 왜 먹고 말이야? 엄청난 거 아니야? 내 맨 시에 들어왔고 엄청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일찍 나면 어디 있어요? 네 한 번에 누가 줬어? 왜 나한테 말까? 왜 나한테 말까? 왜 나한테 말까? 왜 나한테 말까? 지금부터 손에 불러 이제 다시 불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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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왜 이렇게 활동하냐? 우리 하다가 중견에 누가 갔지? 내가 갔다 너 빠지고 너는 안 하려고 간 거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도겸이가 앉아봐 오오오 하하 돌아왔습니다 위키베킹! 쿨! 쿨! 친구 쿨! 잠깐만, 이재훈 씨 아니에요? 쿨이에요! 오, 멋져! 아니, 그 쿨이 아니잖아요! 콜록으로 왔습니다. 제목 쿨! 자, 인사부탁드려요! 둘, 셋! Let's get crazy! 안녕하세요, 위키베키입니다! 저는 위키베키에서 위키! 난 위키! 저는 하드키! 얼마나 졌어? 짰어, 짰어! 너무 짱! 그럼 가운데로 이거! 오랫지 타라매! 깍탈래가! 춤추는 작은 깍탈래 나 오잉! 정답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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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! 춤추는 작은 깍탈래 나 눈새가 있네! 누가 모르게 빠져네 저도 하나 미껏 타면 나 출빗이 binary 편령 되자 설미! 그리고 하나! 가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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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! 설미! 여기에서 가시나! 여기 예쁜 날 두고 가시나! 가시나!